퍼따날날날날날날날날납 탁고! 과온님 안녕하세요 아 가시기 중에 내가 너무 쫄았어 뭘 원하니? 용암 잠깐만 진심이야? 오케이 세이브를 주는데 전보를 안준다는 건 전보가 더 이상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주네 아 이게 사실은 점퍼를 거의 하지 말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던 애들은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빨라? 아 날개 달렸었구나 저걸로 갔으면 컨트롤하기 힘들었겠는데 그나마 하나 산거 덕분에 간다 이제 슬슬 마무리 아니겠니? 아 나 용암 계속 따라오는 줄 알고 망했네 쫄았네 진짜로 이걸 안 챙겨주나? 이걸? 이걸? 네 지금 제가 현재 3위고 머지야나 2등도 다시 뺏을 것 같아요 1등은 뭐 못 뺏을 것 같은데 올라오지 말지 그래? 좀 멀지 않나요? 아휴 정말 진짜 아휴 정말 도끼가 보이는데 도끼가 보이는데 그쵸 뭐 본인이 편한걸로 하는데 저는 스틱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 방금 근데 히든이 바로 안 열려가지고 신기록이 안 나왔네 이게 피가 쳐질걸 예상을 하고 그냥 쭉 갔어야만 했다는건데 이미 스타트가 늦어버렸죠 들어가는게 맞아요? 왜이렇게 불안하냐 사실 성맵은 워너비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쫓고 꺼려지긴 하는데요 지지갑? 오우 마이갓 때려라 때려 나는 간다 일단 상당히 이상한 맵이에요? 아니 일단 신기록을 보고 되게 금방 끝날걸 예상은 하긴 했는데 파밍이 안되는건 좀 아쉽지만 어쩔수가 없고 와 세번 다 성맵이었어 오케이 항아리 맵인가요? 오케이 7분 오케이 아니 이게 왜 안밟혔지? 아하 아 이게 왜 안밟혔냐고 아 정말 와아 거북이 그만 데려와봐 이거 피수지 주는건 피수지 가지고 가야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만좀 말이 안되는데 뭐하냐? 진심 왜 저걸 못밟는거야? 왜 저걸 못밟는거야? 안돼 안돼 죽이지마 안된다고 안된다고 어험만 날렸네 아까운거 와 혹시 했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notice 와앜 와앜 왜 이래? 왜? 그 와중에 레드 요sch이는 지금 부하우도 못해보고 가버렸죠 이게 요시가 두마리가 있으면은 다른 요시가 안나오기 때문에 아 뭔데 이거 아 불 먹으라고? 아 두더지 나오게 하는거 매우 잘못된 판단이여 아...그만... 그나마 큰 애는 안나와서 다행이네 왓?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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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두더지로 파밍하면 되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일단 저길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네 아직 못갔습니다 한참 걸리죠?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니 파이프에서 나온 벗금이 용암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거 처음부네 진심 아... 돌아와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맞았는데 요시가 뱉긴 했어 참 희한한 판정 흐흫 맞긴 했는데 뱉었어요 쓰읍 쓰읍 와...왜이래? 아 진짜 왜이럴까? 어? 곤란하다? 위로가면 길이 없나요? 다 죽어그러면 다 죽어그냥 다 죽어그냥 요시 못살릴뻔했다 와... 요시가 있으면 너무 편하죠? 죽을래야 죽을수가 없을걸? 빨리 떨어져 이송 아이송 너무 많이 죽음 아이송 너무 많이 죽음 으악 크흑 하하하 장난하니.. 깜짝 놀라는데 진짜 저격수야 저격수 아 일단 안 끝나요 파밍하자 스타를 먹으면 안돼 동전 좀 더 먹어볼까? 99개 와! 이럴! 야잇! 계산 잘못했어 이게 왜 신기록이야 아아 계산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스피드런을 좋아한다지만 너무나도 많아서 감당이 안돼요 좋아 공중전 내 비행기는 이걸로 선택하겠스 가자 공중전 버섯조크 어어 나 처음 만든줄 알았다 방금 진짜로 이게 불꽃을 줘야지 내가 세발씩 쏘면서 안전하게 가는데 아아 3481개를 넘겨야돼 오케 여거죠 이제 시작이죠 반응 아아 김수 한모 타죽아 타죽아 스읏 내밀지마아 아휴 정말 내려온다 오 안 맞았어 이제 쿠파를 잡고 지지각이 죠 아 되게 싫은 것들만 장돈 모아놨네 오케이 일단 쿵쿵 보내버리고 아 제발 멍멍아 비해서 큰거 타면 다시 작아져요 네 제가 타면 작아져 이게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너 내가 안잡아도 되는 거냐 설마 잡아야되요 안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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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너무 스피드로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 스피드로 아니야? 가세요 뭐야 피가 있었어? 아아 노오 왜 안떨어져 그쵸 그쵸 타면 커지긴 하는데 그쵸 타면 커지긴 하는데 내가 더 크진 않을걸? 역시 퍼클맵은 퍼클맵은 사실상 슈익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애 저게 정말 지금 현재 슈익이라고 난이도가 나와 있을지언정 타면 prize 다행퀴 흠 타면 긴 한데 쳐 맞는거 아니냐 어차피 아아 웹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1050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올라갔겠죠? 조금 더? 만약에 했다면? 용암이 올라온다? 아.. 진심 올라오네 아.. 좀 밟으라고.. 아.. 아.. 진짜 쓰레기 같다니까? 저 문 들어가고 싶은데 문 들어가기엔 이미 내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 이 문이 결국 그 문이네요 올라가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저.. 저것들은 뭐야? 일로 가도 되는거 맞아? 어.. 와우.. 맞긴 해? 흐.. 일로 가도 돼요 하나 줘야되지 그렇지 하나 줘야지 그나마 버섯은 잘 주네요 아아.. 떨어지지마 어.. 리셋 안됐어 아.. 아.. 사실 양승원님 안녕하세요 오호 오호 아.. 이래서 두개가 있구만 제대로 왔죠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반벽이 있었네 굳이.. 고지곳대로 갈 필요가 없었어 가라.. 열일해라 얘들아 끝난거 같애요 히든? 아.. 제발 아.. 제발 에휴.. 에휴.. 괜찮네요 길이 좀 여러 갈래긴 한데 저는 그냥 가장 정석적인 루트로 갔다고 봐야될까 방금의 의외로 간단했으면 한번 해볼걸 그랬나? 방금의 의외로 간단했으면 한번 해볼걸 그랬나? 군바가 빨리 올라와 하.. 하.. 아이템이랑 아이템 다 준다? 와..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졌어요 방금 파밍 됐어 그래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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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위 regulated 맵 자체는 쉬운거 같은데 짜자오가 너무 많다 짜자오는 스타로 잡아요 스타나아니면 못잡아 슈- 어... 짜자왕 너무 많네. 디스폰 된 거 아니야? 여기 설레? 아... 디스폰 됐던 거 맞아.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설마 쿠팔 잡아야 돼? 아니... 진심이세요? 불꽃 난리는 순간 그냥 망했다고 봐야 돼. 설마?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아... 진심... 아... 사실 저런 맵이... 은근히 할만하긴 한데... 파워 잡... 잡고 가면 안 죽나요? 쓰레기 같은 판정입니다. 맘에 원이면 죽었을텐데 저거. 맘에 투라 가나봐? 루피님 안녕하세요. 저거는 근데 기록 깨지겠다. 기록 세우기 힘들겠네. 설마 공중 피점을 원하나? 나? 아... 나... 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해보니까 스핀 점프를 해야되는데 피 하나를 들고 갈 필요가 없었어. 혹시나 유용하게 쓸까봐 들고 간건데 바로 냅다 버리고 스핀했죠. 와 신기록 차이가 왜 이렇게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